안녕하세요. 저는 어니언에서 R&D의 헤드를 맡고 있는 닌지로라 박물을 맡습니다. 슈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복합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반마 밸런스를 주면서 조금 더 라이트하게 빨리 묶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. 그렇게 하려면 저는 할로겐과 복사를 잘 이용하시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열풍은 조금 더 위로 주면서 할로겐도 업으로 주면서 랩핑다운을 좀 30초 간격으로 해주었더니 좀 더 클린하고 잘 익히는 원두가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어느 포인트에 랩핑다운을 해주면 좋을지를 테스팅해 보셔서 그 점을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